우리는 의용소방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영웅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여 소방과 함께 안전을 지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깊은 연결을 가지고 울산시민과 함께 늘 가까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갑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 모두의 힘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함께하는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항상 안전한 곳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김대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파속권 역할을 해주시는 전국의 10만 어소대 대원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을 울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PS 울산의 어소대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의 의장 김기완입니다. 세 번째 맞이하는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야말로 이웃과 지역을 수화하는 21세기 어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우리 시의회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무한 발전과 대원 여러분의 건성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이웃, 의용소방대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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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